가자고. 와, 진짜 멋있다. 파이팅. 파이팅. 오신다, 오신다, 오신다. 어서 오세요, 단밤입니다. 어서 오세요. 야, 비빔국수랑 보름달전 안 나왔대. 진짜? 어떡해. 안 돼. 우리 어떡해? 어디가, 단바스가 2개가 나왔어. 스테이크가 안 나왔네. 아, 뭐가 뭔지 모르네. 내가 한 번 해줘야겠다. 먼저 나가고, 그 다음에 정리하고 여기서. 스테이크 총 5개 빠져네, 5개. 나 짐이 부는 것 같다고. 맛있게 드세요. 맛 없으면 말씀해주세요. 얼굴만 봐도 맛있어. 맛있게 드세요. 너무 맛있는데? 맛있게 드세요. 혹시 안드린다. 혹시 안드린다. 아, 사드실주가 없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